플로와 함께하는 발라드의 민족 저는 태희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애정하는 사람이라는 에세이를 발매하신 작가. 작가로 돌아온 우리 발민 가족이죠. 민서 씨와 함께 2021년도 발라드의 민족 연말정산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탑 100 리스트에는 또 트로트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김호중 님이 12곡 그리고 임영웅 님이 19곡을 순위에 올리셨습니다. 거의 잡아먹으셨네요. 경제나 사회 상황에서도 음악이 많이 영향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팝 칼럼 리스트 우리 임진모 선생님께서 경제가 어렵거나 사람들이 힘이 들면 펑크락이나 디스코 같은 장르가 유행을 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 트로트 장르가 그런 약간 디스코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약간 신나는 느낌 있죠. 신나는 느낌. 흥을 올려주는 느낌. 요즘 코로나로 너무 많이 힘들었으니까 정서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힘들었으니까 조금 약간 치얼업하는. 그렇죠. 약간 지친 심신을 달래주는 뭔가 힘나게 해주는 장르였던 거죠. 비교적 좀 가볍게 빨리 친근해질 수 있는 그 장르가 굉장히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이 탑 100 안에 발라드가 잘 안 보이네요. 아 이게 10월까지라 그래요. 아 우리 선배님의 노래가 빠졌네요. 너무 아쉽게 진짜 명곡인데 여러분 꼭 한번 들어주세요. 진짜 명곡이거든요. 제가 그 명곡 댓글을 또 봤거든요. 햄버거 얘기가 빠지진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제 노래가 나와서가 아니라 사실 그 10월 넘어가서 10월까지 날씨가 안 추워. 맞아요. 10월까지 저 반바지 입고 있었어요. 진짜. 맞아. 맞아. 위에만 조금 두꺼운 맨투맨 입고. 원래 약간 그 할로윈 시즌 되면 되게 추워졌거든요. 항상. 너무 추워야 돼요. 이게 사람이 마음이 좀 춥고 가슴이 약간 쓸쓸하고 옆구리가 좀 시려야 발라드를 좀 듣는데 그래. 너무 따뜻한 거야. 그래. 군고구마와 발라드는 같이 파지는 건데 맞아요. 맞아요. 이게 안 되더라고. 맞아. 맞아. 그래서 조금 발라드가 늦게 좀 사랑을 받기 시작했는데 아쉽네요. 그래도 10월 넘어가서 11월 12월 1월 내년까지 겨울까지는 발라드가 아마 광세이지 않을까. 맞아. 다시 돌아올 거예요. 섹션별로 2021년 이전 그리고 2021년에 발매된 노래를 하나하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해요. 트로트 혹은 아이돌 타 장르의 그룹의 보컬들이 발라드의 침공이랄까요? 혹은 뭐 이렇게 변신을 꾀해서 사랑을 받았던 분들도 계십니다. 자 방탄소년단으로 넘어갔죠. 블루 앤 그레이. 이 노래는 이제 코로나 위기에 처한 지구를 응원하기 위한 노래. 네. 아 목적도 너무 아쉽다. 얼마나 힘이 돼요. 힘이 되고요. 그럼요. 이 노래가 탑 100 안에 들어갔는데 네. 모두가 무력감을 느끼고 있을 때 불안하고 두려운 기분을 이겨내자. 그럼에도 이겨내야 한다. 하는 위로와 희망을 담은 B 앨범에 수록된 노래입니다. 어쿠스틱한 기타 사운드를 중심으로 팝 발라드 불러줬어요. 아 너무 멋있어요. 세계의 이 케이팝의 발라드 감성을 한번 보여주었던 노래입니다. 그렇죠. B가 작사 작곡 프로듀싱 보컬 가이드까지. 와우. 자신이 약간 번아웃 있었을 때 만든 곡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네요. 멋있다. 하고 싶어 다 해. 진짜 다 해요. 다 해도 돼요. 진짜 하고 싶어 다 해요. 이제는 진짜 모든 사람들이 다 응원할 거예요. 아 너무 멋있어요. 진짜. 가사를 보면요. 가사 내면의 우울함과 불안감을 파란색 그러니까 블루. 블루. 그리고 회색 그레이로 표현을 했습니다. 추운 겨울 거리를 걸을 때 느낀 빨라진 심장의 호흡 소리를 지금도 느끼곤 해. 괜찮다고 하지 마. 괜찮지 않으니까. 제발 혼자 두지 말아줘. 너무 아파. 이게 드러내는 게 굉장히 그. 아프지 마. 아우. 갑자기 소녀가 나왔어. 갑자기 소녀가 나왔어. 어우야 정신 못 차리겠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네. 사실 몸이 아플 땐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걱정을 해줘요. 오 너 팔이 다쳤구나. 얼굴이 이렇게 빨개 열이 있네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데 마음이 아픈 거는 표현하지 않으면 사실 다른 사람들이 캐치하기가 힘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드러내는 거. 나 요즘 좀 마음이 아파. 나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 조금 우울해라고 이야기하는 것부터가 치료의 어떻게 보면 시작이라고 하던데. 맞아요. 그 치료의 시작이 자기가 아픈 걸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아픔을 찾지 마세요. 도움을 쳐가세요. 명분화전 명품 보컬리스트 그리고 명품 발라드의 어떤 정통을 이어오는 그 노래들도 사랑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 얘기들을 조금 더 해보도록 하죠. 일단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것은 폴킴 그리고 정승환 아까 이야기했던 한동근 이런 친구들이 발라드계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말고도 많은 분들이 열심히 그 정서를 표현해 내고 계신데. 모든 날 모든 순간 SBS 드라마 키스 먼저 할까요? OST였어요. 맞아요. 이것도 OST였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트렌드가 드라마 OST로 발라드를 많이 발표했습니다. 맞아요. 앨범으로 내지 않고 그리고 그 곡으로 활동도 하시고. 맞아요. 자 그리고 MSG 워너비 이야기를 해보죠. 바라만 본다. 뭐 SG 워너비랑 같은 결입니다. 그때 당시의 그 컨셉 그때 당시 무드를 잘 살려낸 뉴트로의 노래이기 때문에. 맞아요. 놀면 뭐하니에서 기획해서 SG 워너비 뒤를 이어서 2000년 향수를 노리고 만들어진 프로젝트 그룹이고요. 개개인이 다 이렇게 가창력이 있는지 몰랐던 분들이 모여서 엄청난 케미를 보여주셨던 팀이라. 더 신선하고 재밌었습니다. 네. 플로와 함께하는 발라드 탑 100 차트를 좀 보면요. 네. 새로운 발라더들이 좀 눈에 보이기는 합니다. 이해준 그리고 샵 안녕. 그리고 이제 다비치도 새로운 곡들을 많이 발표를 했었고요. 헤이즈. 헤이즈도 새로운 곡들을 발표해서 사랑을 받았습니다. 좋죠. 그리고 전상근. 전상근이라는 보컬. 사랑이란 멜로는 없어. 사랑이란 멜로는 없어. 이 노래도 진짜 멜로디도 그렇고 보컬도 그렇고 조금 오래 기억이 남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재현이라는 가수. 임재현. 임재현이라는 가수가 75위에 조금 취했어. 그 노래도 많이 많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전 분들의 곡들이 여전히 사랑을 많이 받고 있었네요.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는 곡들이 많은데요. 보니까 조금 취했어 말해서 그런지 소주 한 잔 눈에 들어오거든요. 임창정 씨 노래. 우리나라는 정말 소주를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술 잘 드세요. 좋아하죠. 무슨 파예요, 술? 소주. 소주 파예요. 역시. 안주도 드세요, 그러면? 잘 안 먹어요. 그치. 날씬한 사람은 다 이유가 있어. 그렇군요. 저는 사실 술을 안 먹는데. 아, 진짜요? 술, 담배를 안 하는 편인데. 네. 술을 먹으면 왜 이렇게 집에 가면 탄수화물이 왜 이렇게 당기죠? 맞아. 근데 진짜 집 가면 그렇게 라면이 그렇게 당겨요. 라면 그렇게 당겨요. 진짜. 집에 딱 가면 그때부터 갑자기 라면이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이런 거는 발라들은 못 쓰겠죠? 잘 나가도 힙합이네. 그거도 있잖아요. 라면을 먹어도 네 생각이 나서. 라면 먹으면 김치만 생각나요. 라면. 라면 먹으면 김치만 생각나요. 막 이러고 울면서 울려했어요. 맞아, 맞아. 그거 있어. 다 있네. 그러니까 그게 라면만 먹은 게 아니야, 보니까. 라면이랑 술이랑 같이 먹은 거죠. 한 잔 한 거죠. 한 잔 한 거지. 그리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민서 씨를 만난 이후에 오랜만에 또 재밌는 친구를 만났다 했던 발민의 가족 안에 또 이름을 제 아내는 넣은 친구가 있어요. 네네네네. K씨라고. K씨. 네. K씨의 노래도 탑100 안에 있습니다. 갑자기 그분이 궁금해졌어요. 관심이 나네요. K씨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보니까 발라드의 민족이었던 분들도 랭크 안에 엄청 많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분들을 한번 모시는 것도 2022년을 넘어가면 정산 안에 있던 뮤지션들 발라드를 불렀던 뮤지션들도 한번 모셔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뜻밖의 해보게 됩니다. 2022년도에는 저희도 활동을 열심히 해서 작가의 민서 씨 뿐만이 아니고 발라드 민서 씨의 노래까지도 함께 정산일 때 만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너무 좋아요. 또 발라드 민족에서도 만날 수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가요계 발라드 분석까지 같이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닙니다. 다음에 기회되면 또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애정하는 사람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김서 씨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한 해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2021년 고생 많으셨고요. 2022년은 조금 더 기쁜 일이 많아서 발라드가 여유롭게 들어올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내년에도 발라드 민족 테이로 인사드리겠습니다.